목욕산 공수대 터는 서울특구시 기념물 제14호로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공수대 터를 예전에는 터만 남아있었고 그리고 자리는 많이 허물어져있었는데 이번 서울시 성격 보건사업의 일부로서 다시 학원을 했고요 보건을 한 다음에 시민여러분들랑 보건으로 이곳을 즐기실 수 있도록 공수대 더 바르신라든지 수요일식, 술라의식, 룰을 제공하고 그리고 이쪽에서는 한복을 체험해줄 수 있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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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은 한국국토정보공사 감사합니다.